으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굴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해요 다 된거 어... 가운데로 놓고서 이렇게 내려야겠다 베컨 감차로 헤트트릭 10만원 미션 오케 아 베컨 컨디션이 너무 평범한데? 자 베컨에게 카운터 타겟을 걸어줄게요 맨 뭐야 맨날 나 힘들게 하면서 잘하면서 mah 오랜 mingham 오ня 온 터지는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씨 비에라 비에라 슈팅 아이까비AC 고기가 단순히 꽤 애매했죠 차olen다 어케 넘사벽금이네요 근데 버..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레전드도 있긴해요 오케이 슛 바나나바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그렇지!! 자 백번 감착 백번 감착 인정크 자 백번 감착니다 5연승했으니 5연 피가자 자 100원 감자 일단 한껏을 넣었구요 분명한 감자였습니다 오잇 오잇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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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깜짝이야 슬림하니 그 선수 보고싶은 침대와 안보셔 오케이 자 다음판 슬림하니 갑니다 어 다음판 슬림하니 가보도록 하죠 아 슬림하니쿵 그러면 슬림하니랑 우리 헤딩스쿼드 한번 가볼게요 헤딩스쿼드 슬림하니랑 오 또 누구누어야 되지 잠깐만 아 야야 맞어 이거 오 오케이 오 크라바드 오 뭐야 왜이렇게 튀어나와 이거 네모 계속 누르고 계신 것 같은데 오 무서워 아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네틱 클래식인가요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날아라 새드라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냄부라 우와 이걸 막았어 그 동요 아니에요 동요 오 비해라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아 이거 너무 압박 엄청난데 돌아와서 바로 감차 그렇지 자 베컴 두번째 감차를 성공합니다 우와 남궁창구리 이게 바로 베컴의 클라스죠 컨디션은 셋입니다 그대의 컨디션 이렇게 좋지 않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돌아서 골키퍼 반응 늦죠 늦습니다 다음주 월회 레알클럽 뽑으신건가요 레알클럽이요 클럽이 뭐지 아 클럽 클럽 네 레알 뽑을거에요 자 베컴 두번째 감차 기가 막혔구요 남궁장우님도 아주 놀래서 리플레이를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대구 어 아유 뭐 뛰어넘기야 무슨 왜 뭐 체육시간이야 어 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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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웨 엄청났죠 베컴 강사대버리 자 베컴 한골맛 더 넣으면 으어억 야 미.. 야야야야야 야 이거 막았잖아 이거 야 그냥 지나치면 어떡해 자 우리 백컴 한골만 더 넘으면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자 백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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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도 아직 많구요 아이 몸싸움 걸렸어 아 몸싸움 걸지 말아요 어 설마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니 지금 누구를 응원하시는거야 지금 어이 야야야 왜 안나가 이거 오케이 아이유 이걸 막고 나가냐 아이유 아 배실바님 후원 감사 땡커 땡커땡땡땡 아이 자꾸 나가네 저는 저는 아자르 라모스비시입니다 저는 아자르랑 베일이랑 토니크로스도 없고 우와 뭐야 옵세이드 오이 깜짝이야 그리고 누구지 아 또 있는데 아자르 베일 토니크로스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저 레알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아 오케이 어 역시 비에라 자 스피드와 몸빵으로 이겨냈습니다 어이 왜 다 맞아 이거 아니 남궁 장군인만 남궁 장군이랑 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맨날 빡세 수비를 엄청 잘하시네 수비를 엄청 잘하시네 아 어 백업 돌아서 백업 그렇지 보셨습니까 허미님 깔끔하게 전반전만의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에페컴 감차 세골 해토토리 京 enhance 수빌드 clef 발사 산할아버지 구름모자 썼네 나비같이 월월달아서 살금살금 다가가소 구름모자 벗겨오지 허민님 후원 10만원 감사합니다 땡커하트 축하드립니다 아마 우리 허민님 노구리 미션 성공 후원금 10만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커 덕분에 멋진 영상을 남겼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피터팡님 우리 허민님과 피터팡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알아서! 전 남자입니다 뽀뽀 제가 여자에요 뽀뽀 아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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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아야 지저분해 축구가 길게 찌려집니다 오 하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